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장녀 정진희 교회에서 결혼 저도 교회 다니는 크리천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녀 6월 교회에서 결혼 큰 딸 정진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이란 미키루니 항상 아침에 결혼해라 그러면 잘되지 않았을 경우 남은 하루를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가의 대표 크리천을 소개합니다 고 정주영 전 회장 종교 무정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정몽준 이사장 현대가의 대표적인 기독교 신자입니다 정주영 전 회장 임종 직전 아들 정몽준의 권유로 온누리교회 단임 목사였던 하용서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정몽준의 부인이자 여섯째 며느리인 김영명 권사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 권사는 이 대목에서 시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아버님도 참 자상하셨습니다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집안일을 섬세히 챙기셨습니다 저를 무척 교회해 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시아버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그녀에 따르면 정 회장은 유교를 중시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열려 있었다는데요 정 회장은 동생들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다섯째 정신영이 독일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영의 부인 장정자 여사는 독실한 크리천으로 서울 정동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정 회장은 동생이 죽은 후 과부가 된 장여사를 생각하며 온 가족과 함께 정동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김 권사는 정 회장이 임종 전 당시 온 누룩교회 담임이었던 고 하영정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 목사님은 참으로 특별한 분이셨어요 자신이 병약했기에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사랑의 마음이 컸습니다 시아버님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함께 보금선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특히 보금선가 내게 강같은 평화를 즐겨 부르셨습니다 참 소탈이신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님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 종교 기독교입니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정 부회장은 크리천으로서의 진솔한 삶에 대해서도 털어놨는데요 그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요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1970년 10월 18일생으로 52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학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와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입니다 배우자는 정지선님인데요 3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장례입니다 사촌동생인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과 동명이인인제라 결혼할 당시 본과는 다르지만 성의 같고 이름이 같다 보니 집안에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정지영 회장이 허락해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부부간의 금슬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자녀로는 장녀 정진희, 장남 정장철, 차녀 정진아가 있습니다 재산은 약 39억 달러이며 2021년 포부스 기준 한국부자순위 11위입니다 정의선 회장 장녀 다음 달 결혼 대우아와 사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 정진희씨가 다음 달 결혼합니다 신랑은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의 손자인데요 김 전 장관은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자의 형이죠 5월 25일 재계에 따르면 진희씨는 6월 27일 서울 강북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요 두 사람은 미국 동부 지역에서 유학하며 가까워져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신랑 역시 미국 동부의 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현대가는 정략 결혼을 하지 않고 자네들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유명합니다 정 회장도 정지선씨와 1995년에 연애 결혼했습니다 신랑의 부친 김선욱씨는 MIT 박사 출신으로 아주대 교수를 지내다 고용량 축전기 관련 기업 네스캡을 창업했죠 이 네스캡은 미국 맥스웰에 인수됐고 2019년 테슬라가 맥스웰을 인수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현대차그룹 측은 개인적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선의 연애와 결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꿈과 야망 할아버지의 지지받은 결혼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정의선 회장은 1994년 현대 전공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퇴사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데요 장차 그가 그룹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본 부친의 권유가 있었으며 할아버지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도 손자에게 늘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터였습니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영대학원에서 NBA 코스를 밟기 위해 유학길에 오를 무렵인 1995년 5월 결혼하는데요 그의 나이 만 25세였으며 결혼을 하기에는 비교적 이른 나이였죠 미국 유학도 앞두고 있었지만 그만큼 신부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기에 결혼식도 일찍 올렸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입니다 신부는 삼표그룹 정동훈 회장의 맞다린 정지선 씨였죠 당시 23세로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한 재훈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였죠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동훈 회장은 경복구 선후배 사이여서 집안간 친분이 있었습니다 정지선 회장은 정지선의 사촌오빠와 중고교 동창이기도 한데요 이런 인연으로 두 사람은 온우이처럼 지내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을 매교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득해졌는데요 중고교 시절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정지선 씨는 국내 최고 명문인 서울대 음대 입학했습니다 정의선 회장 역시 휘문고 시절 클라리랜 연주가 수준급일 정도로 악기 다루는 솜 씨의 일각견이 있었고 교내 음악 서클에서도 활동했었죠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싸운 두터운 신뢰와 사랑 덕분에 일찍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비록 보는 달랐지만 성이 같은 정 씨였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이는 장손자에게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애정을 보유한 할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자신을 찾아온 손자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하동정 씨와 김포정 씨는 본이 다르기 때문에 혼사를 해도 좋다며 흔쾌히 결혼을 승나게 했죠 사업을 포함해 매사에 속전속결 스타일이었던 정주영 회장은 그 자리에서 치선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일주일 후로 약혼 날짜를 잡기도 했죠 정 명예회장은 처음 본 손주 며느리감에 매우 흡족해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의선 회장과 정지선 씨는 결혼 이후 지금까지 27년여간 모범적인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정 회장은 해외 모터쇼에 참가할 때 정시현 씨를 동반하는 등 남다른 부부회를 과시하고 있죠 정 회장은 평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녁 일정을 잡지 않고 일찍 귀가하는 날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며 두 사람은 슬아에 일남이녀를 두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이런 정의선 회장 부부를 두고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정의선, 연령대가 비슷한 기업가들 중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들과 같은 상에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자가 범위 내에서 성공한 기획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토 슈라이어를 기아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해서 기아의 디자인 수준을 끌어올렸죠 그와 동시에 디자인 기아라는 광고 캠페인 등의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기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킨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현대 자동차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성공적인 런칭과 성과의 배후에 정의선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고 추후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 승기에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비소관실은 선임 행정관이 2014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자필 메모에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웅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기아 내부에선 현대차로 자리를 옮긴 정의선 부회장에 대해 언제 돌아오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쓰여있을 정도로 이재웅과 비교하며 정의선의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엄하게 손자를 교육했던 정주영도 생전에 어린 정의선을 보고 물건이라면서 언젠가 중책을 맡을 것이라 자주 이야기했고 정의선을 매우 총애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했는데 아무리 정력적으로 활동한다지만 아버지 정몽구가 80대 고령인 데다가 건강도 다소 약화될 면이 있었죠 그리고 2020년 10월 14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 중에서는 구학모 LG 회장이 이어 두 번째로 젊습니다 정의선 정지선 부부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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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